명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다. 그러나 인사는 따로 있다. 이 명단이라는 이 자리에 묻혀야만이 내가 잘 되니까. 내 손자, 손녀들이 잘 되니까 땡빛을 내서라도 뭐 직원들 불러서 요란 뻑쩍지근하게 합니다. 그 사악하고 욕심많은 마음을 눈 감아줄 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우리가 명단이 무엇이고 명단의 종류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욕심을 내게 되죠. 나라고 명단을 못 가져? 내가 10년, 20년 적금 들어서 명단짜리 적금 타서 우리 엄마, 아빠, 할아버지, 할머니 다 모시고 내 자리도 만들어 놓고 이런 꿈을 누구나 꿉니다. 자, 여기서 포인트 명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다. 그러나 임자는 따로 있다. 물론 자본주의 국가,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이 얼마가 들던 집을 하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죠. 토지이고 선산이고 땅이고 산미입니다. 그러나 명단은 혈, 지혈의 기온이 음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의 파장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하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임자가 따로 있어요. 그 임자가 따로 있다는 거에 대표적인 게 명단을 찾아서 전국 팔도를 다 뒤져서 기어이 장만을 했고 논밭대기 다 갖다 팔아서 우리 집 대대손손 잘 살아보세요. 열심히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자손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팔자와 운명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귀한 물건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, 늘 눈꽃이 주장을 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. 그냥 내가 이 명단에 내 조상님을 모셔서 극나왕생이나 혼백이 다 뼈와 살이 녹아서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무의 세계에 들어가서 열관에서 이렇게 회원을 하고 여러 가지 깨침이 있고 자손들한테 무엇인가에 좋은 기운을 내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순수하게 자손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에 머무러시라고 명단이라는 좋은 묘터를 발견을 하죠. 이건 완전 퍼펙트한 거야. 근데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가 일단 뭐 회원을 하든 선도가 되든 금당왕생을 하든 좋다니까 좋은 거야. 근데 제일 관심이 가는 거 이 명단이라는 이 자리에 묻혀야만이 내가 잘 되니까 내 자식이 잘 되니까 내 손자, 손녀들이 잘 되니까 땡빛을 내서라도 뭐 유명하다는 풍수지리 이런 분들, 직원들 불러서 요란 뻑적지근하게 합니다. 그러면 그 산신에서 그 명단에 좋은 신성한 신년들, 정령들의 기운에서 그 사악하고 욕심많은 마음을 눈 감아 줄까요? 아닙니다. 기어이 고속도로가 뚫리든 뭐가 되든 노름에 갑자기 선사는 돈을 주고 맡겨서 이 산을 뺏기든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귀하고 고귀한 물건은 인사가 따로 있다. 그래서 명단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손의 바른 마음가짐과 더불어 진정성도 있어야 되고 신령님들이나 이 천지신명에 대한 조상님 일구등신에 대한 간절함도 섞여야 그것이 빛을 발한다. 요게 중요합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나 진정성 진심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. 사랑하는 꽃님들, 시청자분들, 우리 신도님들 좀 더 자아를 들여다보고 진정성을 지니면서 진심으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명상이 갖추어진 제대로 된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봅니다. 꽃님들 사랑합니다. 안녕하십니까